글로벌 미디어 그룹을 꿈꾸며 세계로 도약해 나가는 SBS Welcome to SBS 2010년 통합비전 선포식을 통해 통합비전 슬로건 내일을 봅니다를 선언한 SBS는 CIA의 명칭을 지혜의 눈으로 새롭게 정립하고 희망 가득한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목동에는 본사인 방송센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등촌동의 공개홀, 상암동의 SBS 프리즘타워, 경기도 일산의 제작센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화질 방송을 전하는 최첨단 디지털센터, 목동 SBS 방송센터는 지상 22층, 지하 4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무구역과 아트리움, 회의공간, 방송구역 등 효율적 디지털 시스템을 고루 갖춘 지능형 방송사업으로 보도, 시사,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목동사옥 2층의 SBS 역사관은 디지털TV 시대에 부합한 멀티 터치스크린 방식의 최첨단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 SBS의 다양한 시대를 만날 수 있는 흥미로운 공간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근무 중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정원은 목동사옥 9층 옥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HD급 대형 스크린과 5.1 서라운드 음향 장비로 영화 상영과 라디오 공개 방송까지 가능한 최첨단 SBS 홀 입체적인 연출이 가능한 스튜디오로 재탄생되어 역동적이고 차별화된 뉴스 진행이 가능한 SBS 뉴스 스튜디오는 세련된 세트 디자인, 과감한 카메라 워크, 심층 코너로 뉴스 경쟁력 강화와 함께 국내 뉴스 디자인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의 심장, 통합 주조정실은 테이프로 제작된 모든 방송 프로그램을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 스토리지와 별개 서버를 통해 디지털 방식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적인 면에서도 모든 뉴스를 컴퓨터 편집으로 전환하는 방식과 테이프 없이 카메라 디스크로 촬영, 제작, 편집하는 방식을 도입해 빠르고 정확한 고품질의 뉴스를 전하고 있으며 국내 방송사상 최초로 HD 중계차를 도입해 고화질 방송을 선보였고 자동 운행 장치를 통해 라디오 방송에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왔습니다 최첨단 아카이브 시스템은 109만여 곡의 음악과 뉴스 원본을 포함한 취재클립 약 10만 시간을 비롯하여 약 15만 시간의 제작 프로그램 영상을 보유하여 디스크나 테이프 없이 원하는 때 언제나 음악과 영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테이프 기반의 기존 방송 제작 환경을 네트워크를 통한 파일 기반의 제작 환경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인 프로덕션 디지털 시스템, PDS 도입으로 새로운 편집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9개의 스튜디오를 갖춘 일산 제작센터에서는 드라마를 녹화, 제작하고 있으며 등촌동 공개홀에서는 공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2012년 상암동에 새롭게 오픈하여 디지털 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지시한 SBS 프리즘 타워는 지상 17층, 지하 5층의 사무구역과 방송통신시설, 문화시설,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된 SBS의 계열사가 통합 입주함으로써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선도함과 동시에 최첨단 멀티미디어 그룹의 입지가 강화되었습니다 국내 유일의 콘텐츠 종합 유통기업 SBS 콘텐츠 허브와 스포츠, 드라마, 오락 분야 등 전문화된 분야의 7개 채널을 지닌 SBS 미디어넷 다양한 행사와 공연이 가능한 공개홀과 LED 방송 조명을 설치하여 친환경 에너지를 구현하는 SBS 스튜디오 미디어에 다양한 측면을 상상할 수 있는 예술품을 전시한 문화예술 공간까지 SBS 프리즘 타워에 모인 다양한 콘텐츠들은 프리즘에서 퍼져나가는 빛의 스펙트럼처럼 세상과 상호소통을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최첨단 미디어 그룹으로 성장해온 SBS는 오늘이 있기까지 끊임없는 도전 정신으로 한국 방송사에 새로운 역사를 써왔습니다 히스토리 SBS 1990년 민영방송으로 한국 방송사의 새로운 장을 열며 1991년 AM 라디오와 TV를 개국하고 1993년에 등천동 공개홀과 1995년에 일산 제작센터가 준공되면서 일관된 방송 제작 체계를 완비하게 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민영방송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대한민국 모든 시청자들과 함께하며 2004년 여의도 시대를 마감하고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신사옥을 통해 제2창사의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춰나가며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종합영상매체 그룹으로서 자리잡은 SBS는 국내 최초로 디지털 본방송을 실시 지상파 DMV 방송국 SBS U를 개국하며 진정한 유비쿼터스 시대를 앞당겼습니다 2008년 경영합리화와 소유, 경영, 분류를 위해 지주 회사 취재를 갖추며 지상파 방송과 뉴미디어 방송 방송 콘텐츠 제작과 유통 등 자회사를 갖춘 SBS 미디어 홀딩스가 설립되었고 SBS, SBS 아트텍, SBS 뉴스텍, 미디어 크리에이트 SBS 콘텐츠 허브, SBS 플러스, SBS E SBS ESPN, SBS 골프, SBS CNBC, SBS MTV, 니콜오디언, SBS 인터내셔널까지 종합미디어 그룹으로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되었습니다 크리에이티브 SBS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정신으로 한국 방송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SBS 그 끝없는 도전정신은 재미와 정보 그리고 감동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귀가 시계라 불리며 직장인들의 퇴근길을 재촉했던 명품 드라마 모래시계 SBS 드라마는 아름다운 영상과 참신한 기획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꾸준히 받으며 드라마의 중심적인 입지를 탄탄히 다져왔습니다 특히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큰 주목을 받으며 문화 콘텐츠 수출의 중심에서 한류를 이끌고 있습니다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는 SBS 예능 프로그램 대한민국 대표 MC 유재석과 정상급 스타들이 펼치는 액션 바라이어티 런닝맨 월요일밤의 따뜻한 예능 힐링캠프 기쁘지 아니한가 화려한 토크배틀 화요일밤의 예능 강자 화신 마음을 지배하는 자 전 국민이 스타킹이 되는 그날까지 끼의 향연은 계속된다 놀라운 대회 스타킹 대자연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생존하라 이것이 진정한 리얼 버라이어티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 자세대 한류를 이끌어갈 신인 발굴 프로젝트 한류메이커 빅3 JYP, YG, SM 소속사 심사위원들이 펼치는 최고의 무대 서바이벌 오디션 K-POP 스타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재미를 선사하며 SBS는 엔터테인먼트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보도는 신속하게 형식은 다양하게 기존의 뉴스 진행 방식을 탈피한 역동적인 진행과 더불어 다양한 형식을 선보이고 있는 SBS 8시 뉴스 시청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하고 심층적인 보도를 실현하기 위해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탐사 저널리즘의 전형으로 손꼽히는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SBS 교양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 일각에 심각한 문제를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고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고 예능과 교양을 접목하여 연예인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며 새로운 시도로 시청자들에게 신선하게 다가간 프로그램 짝과 세상을 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SBS 위상을 드높인 SBS 스페셜까지 다양한 다큐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 수준 높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내 스포츠 중계의 수준을 한층 높인 올림픽 채널 SBS 월드컵 채널 SBS 국내 최초로 디지털 방송을 한 SBS는 올림픽, 월드컵 대회는 물론 피규어 스케이팅, 골프 등 국제 대회와 주요 스포츠 프로그램을 최첨단 시스템을 통해 중계했고 벤쿠버 올림픽에서는 역대 최다 시간, 최다 종목 중계와 더불어 동계올림픽 한국 방송사상 최다 방송단을 현지에 파견하며 스포츠 중계의 선두주자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어 같은 해에는 대한민국 해외원종사상 첫 16강을 읽어낸 2010 남아공 월드컵을 새로운 패러다임의 중계 제작 시스템 도입으로 차별화된 영상과 정보를 전달하며 대한민국 16강 경기 시청률 67.1%라는 단일 프로그램 최고의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이처럼 역대 월드컵 최초 3D 중계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명실상보, 스포츠 중계의 최고 방송사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음반의 요정들이 화려한 연기를 펼치는 ISU 피규어 스케이팅 대회를 꾸준히 주최해 전 국민이 피규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왔습니다 또한 SBS 2012 런던 올림픽은 3D 중계로 실감나는 중계를 선보이며 국가대표들의 뜨거운 도전을 그려낸 명품 다큐를 비롯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방송 3사 올림픽 중계 만족도 1위의 영예를 안으며 올림픽 채널 SBS의 위상을 드높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소치 올림픽 2016년 리우대 자네이루 올림픽에 국내 방송권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파워 FM과 러브 FM으로 구성된 SBS 라디오는 편안하면서도 알찬 포맷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많은 청취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높은 청취율 18.9%를 기록한 도시탈출 컬투쇼를 비롯해 파워 FM은 점유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청취율 1위를 차지하며 대한민국 최고 라디오로 등극 라디오 전성시대의 선두주자 자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든 SBS 라디오를 보고 듣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스마트 전용 플레이어 SBS 고릴라도 인터넷 라디오 1위를 굳건히 지키며 청취자들과 양방향 소통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SBS 1층에 마련된 오픈스튜디오에서는 편안하고 쾌적한 방청 환경에서 프로그램 진행, 콘서트장 수준의 밴드 연주, 다양한 공개 토론 등을 개방하며 청취자와의 특별한 소통을 더불어 나아갈 예정입니다 적극적인 의지로 시청자들에게 사랑과 나눔을 전하는 SBS 다양한 문화사업과 공익사업을 향한 SBS의 노력과 성과는 대한민국의 희망찬 발전을 뒷받침해 왔습니다 SBS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개최해 온 서울 디지털 포럼은 국제적으로도 권위 있는 인류 역사 미래 담론의 장으로 디지털 시대로의 패러다임을 주도하고 미래 한국 리포트를 통해 교육과 실업, 행복 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룸으로써 인류의 밝은 미래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 남북의 화합을 이끄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는 SBS 국내 방송사 최초로 북한에서의 첫 공식 취지에 이어 대규모의 제작진이 판문점을 통과해 평양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했으며 대한민국 광복 60주년을 맞아 평양에서 조용필의 공연을 특별 기획하고 방송하였습니다 2008년 SBS는 스페이스 코리아 주간 방송사로서 한국 최초의 우주인이 탄생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보도 우주과학에 대한 관심을 물론 본격적인 우주시대 개막을 널리 알렸습니다 또한 SBS는 탄탄하고 우수한 기획력으로 매년 국제적인 문화 공연과 고품격의 전시회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문화 수준과 감성 지수를 높이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SBS 문화재단과 국립현대미술관이 공동기획한 올해의 작가상은 역량 있는 신인 작가들을 발굴해 세계 미술계로 진출시키며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을 위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SBS는 2011년 사회공헌 프로젝트 희망TV SBS를 선언하고 아프리카 전역에 100개의 학교를 건축해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개발을 돕는 아프리카 희망학교 프로젝트를 비롯한 희망리일 위원회를 발족시키며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사회공헌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는 희망TV SBS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에서는 의료사각지대 제로운동 스마일 어게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드림위드를 통한 솔루션 프로그램을 확대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며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등 방송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연 SBS 이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SBS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더 퓨처 SBS SBS는 디지털 혁명 시대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DMV 방송을 24시간 제공하고 IPTV를 통해 SBS 실시간 채널을 고화질로 보면서 동시에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시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는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언제든지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지상파 최초로 선보인 실시간 방송정보 제공 소셜TV, 모바일앱, 소셜TV, 모바일앱, 소셜TV, 소셜TV, 모바일앱, 소셜TV, 모바일앱, 소셜TV, 모바일앱, 소셜TV, 모바일앱, 소셜TV, 모바일앱, 소셜TV, 롤시 Amaz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